허균 문화재와 대한민국 농악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번 주말 강릉에서 열립니다. 허균 탄생 450주년 기념 교산 허균 문화재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강릉 초당동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에서 허균의 꿈을 주제로 작가상 시상과 전국 100일장, 인문학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또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강릉농학전수교육관에서는 강릉농학공개행사와 어린이농학경연대회 등 제13회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열립니다.